이벤트 당첨은 또 뭐죠? 저희가 이벤트 한 걸 증정해드리는 분들이에요. 그냥 무료로, 공짜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신용화제 포장할인 이벤트도 있고 노연한 이벤트도 있고. SNS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 그런데 무료 증정이라더니 계산은 왜 하는 거죠? 그냥 이벤트 그거만 가져가기 좀 그렇고 맛있었으니까 더 해서 먹자 해서. 이런 회원은 더 저렴하게 킬로당 만 원씩은 제가 할인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 추가 할인까지. 일반 포장 가격보다 킬로그램당 만 원이 저렴했는데요. 이래서 뭐 남는 게 있을까요? 결과적으로 봐서는 당장은 마진율이 사실 쭈는 게 눈에 보이지만. 소통하는 충성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. 개인 방송도 한 몫 톡톡히 했는데요. 낙지를 먹는지 안 먹는지 궁금하시죠? 집에서 킹크랩을 키우는 유쾌한 일상을 공개하며 애완동물시장의 파란을 일으켰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